단나라노래방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간다 달리는 나만의 라이프 달나라노래방 달나라노래방의 특별 MC 이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술가의 성대 슈퍼주니의 예성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무빙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무 무 가볼까요? 이거 타면 돼요 달나라노래방 최첨단 무빙 스튜디오에 예성씨가 함께 들어오셨는데 그럼 저희가 시범투표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덕심을 울리는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연 우리 팬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3, 2, 1 발표 2번 꿀 10스푼 추가 스윗 버전 예성씨가 팬들이 원하는 모닝코어를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따르릉 It's like a magic feel 아침에요 이제 일어나야죠 우리 아니 좀 스윗하게 해달라고요 스윗하게 했잖아요 아 지금 스윗한거에요? 네 그게 있어요 스윗과 느끼는 한 끗 차이거든요 자 보세요 팬들이 많이 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엘프야 이런거 해줘야죠 아 그렇게 알겠어요 엘프 예성오빠 모닝콜 들어야지 스윗 버전 사랑하는 엘프야 아침이야 일어나야지 오늘 하루도 내생각하면서 힘차게 보내 마지막에 뭔가 덕심을 울리는게 있어야죠 마지막 오우오옹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한 번 도전해볼텐데요 Kanye 시작 자 이특에게 보고싶은 드라마 명대사는? 자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자! 쓰리 투 원 발표 제가 얘기할까요? 네 바로 도깨비의 공유씨의 아련한 명대사가 궁금하다고 투표 많이 해주셨어요 가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오졌어 날이 오지지 않았어 날이 오졌다 날이 오졌다 뭐라고 뭔데 제가 저래요 패러디 버전으로 해봤어요 예성씨가 그럼 멋있게 공유시 버전으로 한번 해주세요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날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계속 날이 들어가요 내 신경 날이 쓰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예상 밖으로 남성분이 타셨는데요 예성씨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리드보컬이잖아요 보컬리스트는 진짜 너무 멋있어서 보컬리스트 너무 멋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통도 되게 크고 진짜로 딱 느껴져요 노래하시는 분을 섭외하신 거 아니에요? 노래는 다 해요 카메라 감독님도 노래하세요 그래요? 회식 때 노래 얼마나 잘하시는데 이특씨도 노래하시잖아요 나 노래방 안 마이크 안 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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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나요? 안녕하세요 자 들어오세요 2005년부터 한결같이 오빠들 사랑해 온 정두희라고 합니다 2005년 데뷔 때부터 오빠들이래요 슈즈를 좋아했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 진짜 이건 레알 팬이다 근데 진짜 눈이 아파요 왜요? 양쪽에서 머리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하하하하 어우 눈이 아픈데요 제가 오늘의 컨셉은 태극기에요 하하하하 지금 아까 탈 때 보니까 2005년대부터 팬이라고 하시면서 손에 뭘 많이 들고 오셨거든요 이거 뭔가요? 꽃미남 연세 테러 사건 이거는 저희 슈즈가 찍었던 영화에요 꽃미남 연세 테러 사건 생각보다 재밌죠? 네 별 다섯 개 중에 별 다섯 개요 팬 많네 자 그리고 유닛 슈퍼주니어 해피 타이틀곡은? 요리왕 요리왕 어떻게 부르죠?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도대체 무얼 먹은 건가요? 도희씨 창피해요 제가 아니요? 하하하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팬분을 만나러 고고 고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자친구 덕분에 슈퍼주니어에 입덕하게 된 노호철이라고 합니다 예성씨를 만나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언제 또 슈퍼주니어와 댄스를 한번 춰보겠습니까 음악 주세요 자 그렇죠 이거 가죠 자 오케이 자 호세를 받고 자 그 거예요 어깨로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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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나 안녕하세요 우리 여성분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를 평생 사랑하고 싶은 스무살 최지혜입니다 예성씨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서요 너 아니면 안되나 우리 같은 노래를 좀 이제 달달하게 우리 사랑한 이 계절이 돌아오면 미안해 미안해 다 하지 못한 맘 예성과 함께 듀엣을 부르는 마지막 최종 우승자는 누굽니까? 최지혜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고지는 계절끝에 마주하는 그날이 오면 자 우리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간다 달리는 나만의 라이브 달라라 안녕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맙니다 안녕 잘했어 고맙니다 오늘 노래 잘했어 진짜 내가 여기 있잖아 해서 이겼어 내가 여기 있잖아 해서 이겼어 아까 안 긴장했었잖아 저 계속 마이크 부들부들 나오고 있었어 잘 불렀어 감사합니다 고맙니다 이어서 감사합니다.